이번 시간에는 10장의 내용인 교류 정상상태에서의 전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10장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제목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도 배웠던 평균 전력과 관련된 얘기를 우선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입니다. RMS Value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RMS Valu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도입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교류 전압 혹은 교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그 값이 변하는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전력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이것이 몇 와트짜리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코사인을 붙여서 코사인 10T 플러스 20도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간단하게 이것은 10와트짜리다, 20와트짜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잘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변화하는 값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가지고 그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을 우리가 표현하게 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RMS 값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소 전력과 관련한 얘기가 있고요. 복소 전력이 있으면 거기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겠죠.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어서 우리가 또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척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할 거고 최대 전력 전송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전력의 보존, 그리고 무효 전력과 역률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나머지 개념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8장과 9장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 부분들이니까요. 8장과 9장의 내용이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하면 복습을 하고 나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선형회로입니다.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선형회로의 입력으로 주기함수를 전압이든 전류든 주기함수를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정상상태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고유응답 부분이 없는 강제응답 성분만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상상태의 출력 전압이나 전류도 동일한 주기에, 주기가 같은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순간전력, 순시전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순간전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 T에서의 전력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instantaneous power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간전력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압을 우리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전류도 주기 T로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전압과 전류 모두 같은 주기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순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서도 알듯이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VT와 IT를 곱하는 것이고 PT라고 하는 것이 평균전력이 아니라 여기서 순간전력이고 시간 T에서, 그러니까 smallt라고 하는 특정 시간에서의 전력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전력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의 T 플러스 T로 계산을 하게 되면 T 플러스 T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V의 T 플러스 T 곱하기 I의 T 플러스 T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주기함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V의 T 플러스 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VT고 I의 T 플러스 T라고 하는 것도 그냥 IT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가 PT가 되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간전력인 경우에 지금 입력전압과 전류가 주기 T인 함수이라고 한다면 전력도, 다시 말하면 순간전력도 주기 T인 함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1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순간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 R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전류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순간전력 P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VT 곱하기 IT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전압을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V는 IT 곱하기 R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I제곱 R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값 R과 주어진 값 I를 이용해서 순간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V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IT 곱하기 R로 변환한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PT라고 하는 것이 I제곱 R로 지금 바뀌었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전류 I값을 대신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R 곱하기 IM제곱에 지금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로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은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코사인 제곱 2분의 X라고 하는 반각 공식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니까요. 지금 여기서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여기 2분의 X로 보고 계산을 하면 X 대신에 여기에 2 오메가 T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Tp라고 하는 것이 주기입니다. 주기를 우리가 오메가 분의 2파이인데 전력의 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 분의 2파이로 좋아졌고 지금 여기서 Tp라고 하는 것은 전력, 순간 전력의 주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2 오메가로 바뀌었죠. 원래의 식은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식이었는데 자 2 오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가 분의 파이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자 T 이콜 오메가 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것이 원래 주어진 전류의 주기였는데 지금 전력의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전력과는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평균 전력이 있습니다. 자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정의가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읽어보면 완전한 한 주기에 걸쳐서 시간 적분하여 주기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간 전력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주기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후에 자 D 타우로 보고 주기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후에 자 이것을 주기로 나눈 것을 우리가 순간 전력을 이용한 평균 전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P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간 전력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순간 전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순간 전력을 T1부터 T1 플러스 TP라고 하는 한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했고 자 그 결과를 적분 결과를 주기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것이 전력의 평균 전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은 평균 전력이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순간 전력 혹은 순시 전력인지 아니면 평균 전력인지를 항상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순시 전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력을 구할 때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평균 전력을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주기로 나누어 준 그 결과가 평균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기에 N배 만큼 되어 있으면 자 나누어 주는 것도 주기를 N배 만큼 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T라고 하는 것을 M의 TP라고 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식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력의 주기는 지금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는 전력의 주기는 원래 원함수의 주기에 지금 두 배 아 죄송합니다. 원함수의 주기가 전력의 주기의 두 배가 되는 경우로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T 대신에 ETP를 넣고 여기도 T 대신에 ETP를 넣어도 결과로 나오는 평균 전력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에 대한 개념으로서 자 T, P를 넣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입력 전압 혹은 전류에 혹은 입력 함수에 주기를 넣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T로 나누어 줘야 되고 지금 주기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에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어떤 디바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류를 IT 그리고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T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과정이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순간 전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순간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결과를 주기로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VT와 IT 값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순간 전력을 먼저 구하게 되면 자 VT 곱하기 IT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 공식은 우리가 문제 풀이를 위해서 사용할 삼각함수 공식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PT라고 하는 순간 전력을 VT 곱하기 IT로 정의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지금 위에서 주어진 VT 값과 IT 값을 대신 넣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M과 IM이라고 하는 매긴튜드와 코사인 두 개의 곱으로서 정리가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코사인의 곱을 코사인 간의 합으로 나타내는 공식이 위에 나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자 앞에 것을 뭐 세타1, 뒤에 것을 세타2로 보고 지금 우리가 곱을 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VM 곱하기 IM이라는 항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I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입니다. 자 오메가 T가 서로 지금 상세돼서 없어지게 되죠. 자 없어지고 난 후에 보면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남고요. 자 뒤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 오메가 T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타 V 마이너스 더하기 세타 I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뒤쪽에 있는 이 코사인의 프리퀴시, 그러니까 각 운동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오메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어진 입력 전류와 전압이 오메가로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주파수의 2배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식을 통해서 PT라고 하는 순간 전력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주기 T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서의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2파이로 정의된 주기 T입니다. 지금 여기 V와 I에 대한 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주기 T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고 T로 나누어 준 결과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T라고 하는 주기 대신에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대신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2분의 Vm 곱하기 im을 앞으로 빼고 자 0부터 지금 T 대신에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들어간 것이고요. 0부터 지금 T까지 혹은 오메가 분의 2파이까지에 대한 적분이고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더하기 세타 I 더하기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로 취급하면 되고요. 자 앞쪽에 있는 이 항은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한 주기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요. 자 그러면 자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값은 항상 0입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이 항과 아래쪽에 있는 이 항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같은 넓이를 갖게 되죠. 자 근데 위쪽은 지금 플러스의 보호를 가질 거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의 보호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둘 간의 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는 이 오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주기보다 지금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오메가의 속도로 운동하는 어떤 뭐 어떤 그 물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두 번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주기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메가분의 주기가 곱하기 2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주기의 한 번에 대해서 적분을 하던 두 번에 대해서 적분을 하던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주기에 대한 적분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항은 자 그런 이유로 주기의 두 배라는 이유로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뒤에 있는 이 항만 남게 됩니다. 자 상수항이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t만 붙여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t값에 지금 오메가분의 2파이를 대신 대입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4파이분의 오메가 곱하기 vm 곱하기 im 그리고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그리고 자 여기 적분 구간에 대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오메가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메가끼리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 파이 나누어지고 여기 2가 나누어지면서 여기 2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결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중간 과정에 대해서야 뭐 유도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번 중간 아 기말고사를 볼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치팅페이퍼에 반드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 전력 v를 우리가 평균 전력 p를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적으면 자 2분의 자 매그니튜드들 간의 곱 전압과 전류의 매그니튜드들 간의 곱 그리고 코사인의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준 것이 평균 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균 전력에 대해서 일단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주기 동안의 적분 순간 전력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을 우리가 다시 주기로 나누어 주는 것이 평균 전력이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교류 상태인 경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2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평균 전력 p는 자 2분의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세타 v-세타 i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타 v-세타 i를 자 pi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 식을 더 간략화시키게 되면 자 2분의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pi로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저 표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장에서 주로 다뤘었던 내용이 페이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페이저로 우리가 이 표현을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와 it를 자 페이저 v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바꾸어 썼고요. 자 페이저 전류 페이저 i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지금 바꾸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 전력 p는 자 지금 여기 있는 vm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페이저의 매그니티드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페이저의 매그니티드 그리고 전류의 매그니티드 아 죄송합니다. 자 전압을 페이저로 표현했을 때의 매그니티드 그리고 전류를 페이저로 표현했을 때의 매그니티드 그리고 거기에 코사인 pi v-pi 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pi v-pi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페이저 다이어그램에서도 나왔듯이 전압과 전류관의 이것이 인덕터냐 커페시터냐 아니면 저항이냐에 따라서 그 위상차가 달라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로 예를 든 것이 자 저항 아래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고요. 우리가 저항 아래 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는 전류와 전압관의 위상차가 0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관의 위상차가 0이고요. 자 저항인 경우에 자 그래서 지금 vm이라고 하는 것은 im 곱하기 r로서 정의가 되고 자 저항회로의 평균 전력 pr은 1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im의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이식을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이식을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것과 더불어 자 여기 있는 이식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페이저로 표현되어 있을 때 페이저의 각각의 매그니티드의 곱 그리고 자 각도들의 차 어 차를 이제 코사인으로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주의해야 될 것 전압의 페이저 아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줘야 됩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10.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디에서의 평균 전력이냐 하면 1옴 저항 그리고 4호 네일 페럿 커페시터 그리고 모든 임피던스에서 자 어불저브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모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에서의 조건이고요. 자 그리고 ac의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회로에 4코사인 2t라고 하는 전화번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옴 그리고 1옴 1헨리 4분의 1패럿의 수동 소자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가 1옴 저항 그리고 4분의 1패럿 커페시터죠.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어 어 에버리지 파워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페이저 회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앵글 0도짜리 전화번이 있고요. 자 저항은 그대로 2옴 1옴으로 쓰여지고요. 자 지금 j 오메가 L입니다. 지금 여기에 j 오메가 L이 쓰여지는 건데 오메가 값이 2고 L값이 1이니까 지금 j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커페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값이 2고 커페시터의 상수가 4분의 1이니까 지금 이것을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j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처음 해야 될 것이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약간 이제 이 부분은 헷갈려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전체 임피던스 그러니까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번으로부터 가장 먼 쪽부터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이 여기 있죠. 자 이것이 뭐 전화번이어도 되고 전류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보는 관점이 에너지 소스로부터 가장 먼 쪽부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위치한 것이 1옴과 마이너스 j2옴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1마이너스 j2 그리고 여기 있는 1마이너스 j2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과 커페시터의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병렬 연결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자 지금 마주보는 두 개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자 한쪽 노드에서 다른 쪽 노드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우리가 병렬 연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서로 병렬 연결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j2에 대한 병렬 연결을 고려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거기에 자 2옴 저항은 전체 저항을 뭐 G1으로 보겠다고 하면 2옴 저항과 G1은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더셈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뭐 계산을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6 플러스 J2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전류 I를 설정을 했죠.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전류 I로 보고 자 여기가 I1이 되면 지금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I1이 될 겁니다. I-I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를 구했습니다.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자 이 회로 전체를 G2Q로 지금 줄여준 거고 자 4의 앵글 0이라고 하는 전압이 지금 인가되어 있고 자 전체 임피던스 G2Q가 주어져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전체 전류 I를 구할 수 있죠. 자 오매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위에서 구한 6 플러스 J2라고 하는 것을 분모에 그리고 전체 전압값을 분자에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오매법칙을 이용할 때 I는 G분의 V이라고 하는 것이 오매법칙이었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뭐 6 플러스 J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반드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전류 I가 구해졌고요. 자 I1을 구해야 되죠. 자 I1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자 전체 전류 I가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지워졌는데 I-I1 그리고 I1으로 나눠져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분배된다라는 얘기죠. 자 병렬 연결 회로에서 전류 분배는 자 맞은편에 있는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J2 더하기 1-J2 분의 자 맞은편에 있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데 맞은편에 있는 임피던스 J2를 써주게 됩니다. 거기에 I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계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념 위주로 많이 볼 거고요. 실제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계산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써있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I1을 그래서 구했죠. I1을 구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I1을 구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전압 Vr 그리고 여기는 전압 Vc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에 대입해서 지금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균 전력 P는 2분의 1의 전압 페이저의 매그네튜드 곱하기 전류 페이저의 매그네튜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 V-세타 I였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Vr이라고 하는 것이 자 1 곱하기 I1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26의 앵글 71.6도로 나오게 되고요. 자 Vc라고 하는 결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J2의 I1을 곱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J2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자 이 위치에 점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자 2의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8.4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여기에 그려놨고요. 이것은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의 경우에는 지금 전류와 같은 위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한 Vr 값과 Vc 값이 다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각각의 전압과 전류의 페이저의 매그네트를 곱하고 자 2분의 1을 곱한 후에 어 저항에 죄송합니다. 전압의 위상에서 자 전류의 위상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코사인 뭐 Vr 마이너스 I1이 되게 되고 자 그 값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어 저항인 경우에 저항 회로인 경우에 이 값이 요 안에 들어있는 각도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커페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90도의 위상차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90도의 위상차인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되죠. 코사인 90도 값이 0이 되니까 전체 값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임피던스 GQ에 대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전류 I가 지금 여기에 다시 쓰여진 것이고요. 자 거기에 우리가 자 지금 이와 같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번이 있고 자 G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하나 있는 것이고 자 전류 I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를 구해서 그것을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이제 소자가 하나 있는 직렬 연결 효로입니다. 아래쪽을 그라운드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4의 앵글 0도짜리 전화번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전압이 지금 이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에서 다 소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지금 4의 앵글 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다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적용했었던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전압 V에 매그니튜드 4 그 다음에 전류의 매그니튜드 0.632 그리고 2분의 1 곱하구요. 자 지금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줘서 계산하게 되면 약 1.2W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위쪽에서 단위가 빠져 있었네요. 자 와트의 단위를 쓴다는 것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 페이지 회로로 바꾼 후에 공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10.2를 같이 풀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0.3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3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개의 지금 전원이 있구요. 전류원 하나, 전압원 하나가 있고 그 두 개의 전류에서 공급되는 파워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에 앵글 0도짜리 전류원 그리고 2에 앵글 30도짜리 전압원이 있는 것이구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회로를 간략화 시킨 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노드는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노드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커페시터와 위쪽에 있는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 g라고 하는 하나의 합성 임피던스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것이구요. 자 그래서 g라고 하는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가 g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 i가 여기를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 s1이 있고 자 이쪽을 이제 s2라고 이제 정의 자 여기를 v s2로 보고 자 전류원 아 죄송합니다. 전류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전류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력을 ps2 그 다음에 ps1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평균 전력 pA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2분의 1의 전압의 매그네투드 그 다음에 전류의 매그네투드 자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ps1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v s1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전류는 지금 10의 앵글 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v s1이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30도라고 하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이게 결국은 v s2 값이 되는 건데 v s2 값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전류 값을 구해야 되죠. 이 전류 값을 구해야 우리가 여기에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mesh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볼 거고요. 자 지금 kvl을 쓰는 거죠. 자 kvl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식을 수립하게 되면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고 보고 지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는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 I가 아니라 10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만 좀 따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mesh는 우리가 해석을 특별히 할 필요 없죠. 이미 전류 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전류가 왼쪽 mesh에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요. 자 지금 e-j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옴의 곱하기 I를 계산해 주고요. 자 지금 여기 j2라고 하는 여기 왼쪽,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I에 대한 전류와 지금 10A에 대한 전류를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I-1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지금 2에 30도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됩니다. 자 수동 보호 규정을 얘가 만족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가 포함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7.23에 54.3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전류 I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VS1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VS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요. VS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쪽 노드에서 전압을 보는 거죠. 그러면 J2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결국은 VS1과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J2 곱하기 10-I로 보는데 자 10에서 I를 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지금 수동 보유종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보게 되면 전류 10A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 10A에서 지금 I를 빼주는 방향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VS1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전류 I와 VS1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자 PS1과 PS2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S1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에 VS1의 Magnitude 곱하기 자 이거 결국 10이 되는 거죠. 10 곱하기 cos 44.6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계산을 하면 지금 58.7W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PS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진 전압 값에 자 우리가 직접 구한 전류의 페이저의 Magnitude 그리고 둘 간의 위상의 차이를 코사인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6.59W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교재 10.2에 나오는 RMS Value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RMS Value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어떤 대표 값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자 RMS라는 표현은 root-min-square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업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영어로는 Effective Valu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전압 혹은 전력, 전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10cos et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값인지 얼마 작은 값인지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그 대신에 뭐 이거는 뭐 5V야 혹은 뭐 10V야 라고 얘기하면 그 와닿는 개념이 그 크기에 비교도 그렇고요. 굉장히 쉽게 되죠. 자 그래서 자 RMS Value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RMS Value가 가지고 있는 물론 뒤에서 이제 RMS Value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는데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써있는 내용처럼요. 자 그 지금 RMS Value와 관련해서 한 주기 동안 계산한 결과가 한 주기 동안의 결과가 자 지금 AC가 아닌 자 직류 상태로 변환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DC 성분으로 혹은 DC Current 혹은 DC Voltage 값으로 바꾸어 줬을 때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RMS 값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RMS 값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VT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고 지금 R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을 때 IT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RMS 회로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RMS 회로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자 그 값들을 유효값 혹은 실효값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RMS 그리고 IRMS 값으로 바꿔 주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단위가 헷갈리게 됩니다. 자 이게 단위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값이 뭐 지금 뭐 10V라고 우리가 보통 쓸 수 있겠죠. 자 10V라고 하는 값이 이게 RMS 값인지 아니면 그냥 실제 값인지가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이제 RMS 값을 썼을 경우에는 그 단위에 VRMS라고 주어지거나 자 뭐 2A에 RMSValue라고 이렇게 아래 첨자로 써주면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RMS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 주면요. 자 평균 전력 P를 계산하게 되면 R 곱하기 I제곱의 RMS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균 전력 P를 우리가 전압과 저항의 관계로 표현하게 되면 R분의 V제곱의 RMS로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 나타내는 것이 한 주기 동안에 평균 전력을 나타내는 것에는 동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오른 왼쪽에 쓰여져 있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I RMS 값과 VRMS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I제곱 T DT 그리고 뭐 V가 전압 같은 경우는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V제곱 T DT의 전체 루트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I RMS 값 그리고 V RMS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전류 I T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전압 V T를 이와 같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고 그 값을 자 이 안에다 넣어주는 것이죠. 넣어주고 나서 계산을 하면 자 계산이 뭐 복잡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뭐 중간 계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잘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V RMS 값, I RMS 값은 지금 I 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magnitude 값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magnitude 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magnitude 값을 루트 2로 나누어주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MS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지금 유도 과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 지금 유도를 한 것이고요. 자 언제나 그럴듯이 공대생이라면 자 뭐 정의 혹은 뭐 아 죄송합니다. 증명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결과는 알아야겠죠. 자 IRMS, V RMS와 관련해서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magnitude 값입니다. 자 페이저 밸류가 아니라 지금 magnitude 값이라는 것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류와 전압에 대한 RMS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평균 전력과 관련된 것을 RMS 값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왼쪽 부분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평균 전력을 페이저를 이용해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 나왔던 식이죠. 자 이 식에서 루트 2분의 VM 그리고 루트 2분의 IM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고 나면 자 VRMS 곱하기 IRMS 곱하기 cos cos pi v p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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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d delta phi v i There g p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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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모에 2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분모에 분모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rms value로 표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두 개의 공식 모두 다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rms를 이용해서 rms-pager라는 것을 이제 다시 유도하게 됩니다. 자, 지금 vi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페이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rms-pager라고 하는 vrms, i rms 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원래의 페이저 값을 root 1분의 1로 곱해준 것이 rms-pager 값입니다. 자, 지금 이 관계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rms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root 1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root 2분의 1 곱하기 v로 쓸 수 있고요. 자, root 2분의 1에 vm의 pi v, 그리고 vrms, 이것이 결국은 이 부분이 vrms 값이 되는 거죠. 자, vrms 값의 pi v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류에 대해서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verage power에 대해서 이제 rms-pager 형태로 쓰게 되면, 자, average power p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였죠. 자, 2분의 1이 곱해지지 않은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제 10.4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10.4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60Hz짜리 지금 ac generator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발전기죠.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60Hz짜리라고 되어 있고, 그 경우에 오메가 값에 대해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2pi f이고 여기 f 대신에 6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77 radian per sec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용했을 때 지금 보면은 generator 부분이 있고, load impedance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load impedance 부분에는 인덕터와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지금, 아 죄송합니다. h generator 부분에서는 인덕터와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load impedance 부분에서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와 같은 터미널이 있다고 보고 생각하면, 자, 오른쪽은 병렬, 왼쪽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rmspager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일단 오메가 값이 377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전원에 대해서 rmsvalue로 바꾸게 되면, 자,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루트 2에 335 곱하기, 아, 그리고 이제 위상 0도로 지금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산하면 230에 0도로 되는데, 자, 우리가 rmsvalue로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단위를 전압 v가 아닌, 자, 그냥 그냥 볼테이지가 아닌, 자, vrms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source 부분에 있는, hgenerate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를 하나로 합하게 되면, 자, 직렬 연결이니까, 지금 2 플러스 j1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 부분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j오메가 c분의 1과 지금 30을 서로 병렬 연결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2.7-j12.9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될 거고요. 앞에서 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rms회로로 바꾼 것입니다. rmspager 회로로 바꾼 결과입니다. 자, 지금 전원 부분이 이와 같이 바뀌었고요. 자, 지금 source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 그리고 load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RMS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load 부분에 걸려있는 전압이 vrms라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IRM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된 지금 두 개의 임피던스와 하나의 전화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전류는 전류인데, rmsvalue로 표현된 전류이기 때문에, a rms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전압 vrms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IRMS일 때, 자, 거기에 지금 이 임피던스 값을 곱하면, 전압 vrms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압 vrms값이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요. 자, rmsvalue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전력을 구할 때 분모에 있는 e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전력 p를 구할 때 분모에 e가 없이, 자, magnitude와 위상 간의 차이를 cos으로 만들어서 곱해주고 나면, 나오는 결과가 1598W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10.3에 있는 complex value에 대해서, complex power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